끝없이 내리는 폭설에 차량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설차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에는 시동이 꺼진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눈이 쌓여 있습니다. 추위에 전기차 방전이 이어지자 충전을 기다리는 차량들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시카고에서 체감온도 영하 34도의 북극 한파가 닥치자 전기차 테슬라가 방전 견인되는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추위로 충전소의 충전 속도마저 급격히 늦어져 순서를 기다리다 길거리에서 방전돼 견인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